운동전 부스터는 항상 C4입니다. 운동충 엑스텐드 보충객 구입은 오플닷컴 쉐이크통이 없는 관계로 입에 털어놓겠습니다. 오늘은 가슴운동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제일 기본적으로 가슴운동 벤치프레스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하이 또 나 먹으려고 포카리 사온거야? 제가 요즘에 없는 형편에 살림이 어려워서 생수 준비했거든요. 저희 팀장님이 센스있게 유튜브 촬영한다고 포카리 사왔네요. 연락도 안주는 포카리. 포카리 먹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센스가 있어요. 시합 10일 정도 남겨두면 끊으려고 합니다. 은근히 알게 모르고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가슴운동 벤치프레스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랩스온 랩스와 본트윈입니다. 오늘은 벤치프레스를 많이 한 8세트 정도 하고 인클라인 덤벨프레스를 진행하겠습니다. 기본 베이스가 되는 운동 위주로 많이 하는게 좋은 것 같아서 이제 40으로 두 세트를 했고 60으로 한 번 80으로 한 번 100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겠습니다. 한 80 정도까지는 약간 워밍업 세트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뭐 100, 120, 140 이렇게 본 세트로 80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힘들어서 바로 100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평상시에도 되도록이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몸을 따뜻하게 한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열이 조금 올라오면 하나씩 벗어가는 식으로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큰 의미가 뭐냐면 아무리 선수라도 펌핑이 되기 전에는 몸이 조금 보잘 게 없어요. 좀 빈티나 보인다고 해야 되나 살짝 열이 올라오면서 펌핑이 워밍업이 살짝 될 때까지는 좀 민망해서 잘 안 벗습니다. 아 이거 비밀인데 이거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선수분들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 펌핑 전후가 차이가 많이 나는 분들이 있고 별로 없는 분들이 계신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전후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라서 몸이 조금 올라오면 살짝 벗습니다. 그렇죠. 5분 지나면 없어져 버려요. 운동하는 분들 다 건강하실 거예요. 운동하다 거울 보면 아 이게 평상시에도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으로는 한 10개, 12개 하겠습니다. 이제 3주 남은 시점에서 요번 주부터 탄수화물 양을 조금씩 줄여가지고 지금 5일째 줄였는데 확실히 힘드네요. 20일 중에 10일은 계속 탄수화물을 깎아 나갈 생각이고 한 10일 정도 깎아 나가서 몸이 어느 정도 나왔다 싶으면 마지막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는 다시 탄수화물 양을 이렇게 올려가는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1, 2, 3, 4, 4, 4, 6, 6, 7, 7, 7, 8, 9, 9, 10. 아 딱 하나 더 올라가봤다가 꼴리뻔 했습니다. 하나, 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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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깃털보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깃털보조 보조해주는지 안해주는지도 모르겠으면 너 손가락 한 개는 힘줬냐? 진짜 와 와 방금 전에 제가 한 다섯 개 정도 했을 때 하나 더 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보조를 안해주더라고요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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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블 크로스 오버 4세트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 열일곱 세트 아 열 다섯 세트 정도 되는데요. 워밍업 세트 빼고는 한 12세트 정도 되겠네요 요즘에는 한 부위 운동을 할 때 엄청나게 강한 강도로 많은 걸 하는 것보다는 세트 수는 조금 줄이고 빈도수를 조금 더 많이 가져가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에 한 부위당 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회복이 될 수 있을 정도로만 자주 건드려주는 식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주 정도는 거의 주에 등 운동 세 번 가슴 운동 한 두 번에서 세 번 어깨 운동 한 번 하체 운동 한 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운동은 마찬가지로 하루에 한 번씩 계속 하고 있고요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까지 계속 운동은 한 번씩만 진행할 예정입니다 팔은 중간중간 껴서 하고 있어요 가슴 운동 끝나는 날 2주 어깨 운동 한 날 3주 이런 식으로 시간으로 따지면 15분에서 20분 정도씩 5일째 탄수화물 암을 좀 줄이니까 펌핑이 돼도 몸이 좀 이렇게 안wel境가서 이렇게 쪼그라드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원래는 펌핑하면 조금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의 가슴 운동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벤치프레스 8세트, 덤벨프레스 3세트, 케이블 크로스오버 4세트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남은 3주 열심히 준비해서 파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